지난해 해외에서 대규모 경영 효율화에 나선 코스맥스가 올해의 실적 반등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여기에 올해는 국내 공장원가 절감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상반기보다는 화장품 수요 회복과 미국 사업 구조 조정의 효과가 가시화돼 하반기에나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맥스는 올해 8월까지 총 594억 원을 들여 국내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등을 도입해 원가 효율화에 나섭니다. 앞서 코스맥스는 지난해 연말 미국 5화 이후주 공장을 폐쇄하고 뉴저지 공장과 합병 후 생산 공장을 확대하는 등 경영 효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일각에서는 수익성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하이오법인 청산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1분기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서입니다. 기존 고객사의 안전재고 확보와 모든 고객사 이관을 통해 하반기부터는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국 시장 내 높은 경쟁 상황은 변수로 꼽힙니다. 코스맥스 측은 현재 미국 법인 경영 효율화 작업을 완료하고 손익분기점을 종전 대비 최대 28% 낮추는 등 이익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에서도 오하이오 법인 고객사 이관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는 연간 200억에서 300억 원에 달하던 적자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